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? 안녕하세요. 저는 8살 유달이에요. 2살이요. 몇 살이에요? 6살. 이름이 뭐예요? 유인. 몇 살이에요? 3살. 고래가 이렇게 일을 걸리다. 동아찌 먹는 거 좋아해? 응. 다현이는 동아찌 좋아해? 다현이는 동아찌 싫어해. 몰라. 안 보여. 브로콜리 맞죠? 배추인가? 브로콜리 정답! 1대3. 1대0. 이것 뭘까요? 어, 이거는... 파프리카. 1대1! 수아, 이게 니가 번영이야? 이거 기상의 생명아 바이바이